안녕하세요 이제 이틀차가 벤쿠버 여행 어저께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냥 잠을 자버렸고 저녁도 안먹고 그냥 잠을 쭉 자버렸고 이제 벤쿠버에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늦은 시간이에요 11시 30분인데 퍼블링 마켓은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굳어 가지고 또 어제 오늘 별로 날씨가 좋지 않네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링 마켓에 도착을 해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기 살 수 있어 뒤에 엄마가 배가 고파 가지고 퍼블링 마켓 들어가는데 밥 안 먹냐고 한번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먹을 때도 있는데 한번 점심으로 빵이랑 수프랑 커피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 오이스트도 있고 위얼치킨도 또 많네요 숲에다가 빵을 찍어 먹으면 되니까 게스톡마켓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없는데 생각보다 진짜 처음 와봤는데 괜찮고 그냥 간단하게 뭐 브런치 먹으러 와도 괜찮을 것 같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프레쉬한 이것저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봤을 때 뭐 생선유라든가 아니면 야채류 그리고 고기 같은 것도 되게 신선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따 집에 가기 전에도 몇 개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따 저녁으로 좀 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스콘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한번 먹어보려고요 마이크로웨이브까지 사용해서 엄마 먼저 다 먹었어? 짱이다 엄마 먼저 다 먹었어 저도 이제 빨리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맛있다 맛이야 이건 맛있다 맛있러 거슬도 맛있어 사진을 찍어 보게 하신다면 하시는 관여사님인데 잘 못 찍어요 장비만 좋고 잘 못 찍어 맨날 가르쳐 드려야 돼요 점심을 잘 해결했으니까 이동해서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돼요 어머니는 사진 찍기가 바빠가지고 잘 따라오지도 않아요 사진기 들고 저기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또 걸어 오시네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밖으로 살짝 나왔는데 여기 좀 벤쿠번 같아요 여기 되게 이쁜 것 같아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날씨 좋은 날 오면은 정말 괜찮은 플레이스인 것 같고요 저 통풍배를 타고 옆에 있는 이제 여기 섬에 여기도 섬이죠 섬에서 저기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봐요 한 1800원 정도 했던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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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치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추천하는 플레이스입니다 어딜 가나 이제 수비니어 샵은 이런 기념품 가게는 무조건 들리는 편인데 캐나다는 뭐 그렇게 썩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니서 그런가요 이제 이게 솔직히 캐나다랑 관련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샵들을 가보면 그냥 대중적인 것들이 많고 좀 캐나다스러운 거는 그래 요런 거 정도 이게 17,0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지갑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가격이 비싸잖아 저 퍼블링 마켓 앞쪽에서 이제 쭉 들어와서 골목을 와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많네요 또 아기자기한 카페도 뒤쪽에 보이고요 그리고 뭐 미술품 같은 거 판매하는 데도 되고 있고 거의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게 많은 것 같고 여기 뒤에는 이제 가방이랑 벨트 만드는 두는데도 있고 다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이런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치마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응 아 이렇게 가방도 있구나 아 이런 토트백도 너무 이쁘다 그럼 옆에 있는 데로 한번 아 여긴 또 유리공예인 것 같아요 어 맞네 스튜디오 글라시스 어머니는 사진산매경 어 되게 따뜻해요 유리공예 어 유리 냄새 엄청 많이 난다 아 이런 거 직접 만들어 가지고 살짝 한번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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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공예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을 해 먹으려고요 근데 어머니가 연어 비빔밥을 먹고 싶어 가지고 엄청 비싸 근데 40인분이 아 캬비어도 파네요 캬비어 한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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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은 안녕하세요 캐나다 다운타운에 있는 캐나다 플레이스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어머니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제 사진을 찍겠다며 여기는 제가 캐나다 벤쿠버 몇 번 왔는데 처음 왔는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 가지고 앞에 배경이 별로 이쁘진 않은데 날씨가 좋으면 여기 뒤에도 다 보일 거 같고 또 배가 되게 인상적이긴 해요 솔직히 벤쿠버에 갈 때가 아까 제가 갔다 온 아일랜드에 퍼블링 마켓이나 여기 캐나다 플레이스 여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보라고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알았어 사진 덕후야 사진 덕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타운이랑 그 증기 시계 있잖아요 증기 시계 그거 보면은 뭐 벤쿠버 다 본 거니까 여기는 캐나다 플레이스에 있는 호텔 같아요 배진 호텔 같아요 오 이거는 저 처음 알았어요 하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옆에서 보니까 저쪽 뒤쪽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엄청 길어 호텔 이렇게 와 아 이 배가 저 배인가 보다 이 배를 타고 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는 그 배인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들어 봤거든요 이걸 타고 이제 브리티쉬 콜롬비아 지나서 이제 알래스카 쪽으로 가는 아 그 배 뭐라 그래 엄마 그 배가 뭐라 그러지 이거 여행 가는 배 크루즈 크루즈라 그러지 그래 맞아 맞아 이거 크루즈배야 크루즈배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에 쉬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4박5일 크루즈만 타고 이게 왜냐하면은 크루즈를 타면은 밥이랑 이런 거 다 준대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니까 나랑 같이 스키 타던 형님이 이거 탔는데 자기는 너무 좋았대 네 크루즈를 좋아하는 층은 아마 노인네들 실버들은 좋아하지만 아 실버들 조금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불편한 여행이 주 목적이라네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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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크루즈하면 이 안에 시설이 많아서 많이 놀 것 같은데 안 놀아? 사실 며칠 먹어보면은 사실 놀 것도 사실이 없어 아 그래? 그렇대요? 한 2박 3일 그럼? 2박 3일 여행? 한 3박 4일? 3박 4일이 딱이야? 3박 4일 아무튼 어머니는 크루즈가 별로래요 이게 낫대요 이렇게 여행하는게 환상을 깨달을까? 아 크루즈 여행 환상을 타이타닉에서 보던 그 크루즈 여행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호화판에 뭐 맨날 밤마다 파티하고 그거는 NO 그건 NO 솔직히 캐나다 벤쿠버에서는 여행할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들리는 동네 정도? 다른 곳을 캐나다에서 여행을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쉬었다가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오는 동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게스트타운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게스트타운까지 왔고요 게스트타운은 뭐 볼 거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도 수비니어 샵들 기념품 샵들이 엄청 질 위에 있고 그리고 이런 저런 샵들이 많은 것 같고 솔직히 볼 게 없어 아무것도 없 그냥 한번 나 여기 캐나다 벤쿠버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헬로우 걔 수비니어 샵이고 다 똑같아요 뭐 걔 살 게 없어 솔직히 머리가 시꺼무리 해가지고 뭘 하나 사고 싶으시대는데 11불이네 11불이네 10,000원 10,000원? 별로 안 상큼한 것 같아 그치? 이제 수비니어 샵을 나와서 여기가 어디냐 바로 증기 증기시계 벤쿠버 오면 이거 봐야지 이거 보고 집에 가면 이제 벤쿠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시간 정각 되면은 소리도 나요 정말 좀만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대체 이걸 뭐 하러 보러 왔나 근데 또 이게 또 벤쿠버에 되게 상징적인 거라서 많이들 보러 오시니까 여기 또 사진도 하나 찍고 뒤쪽은 이제 게스탑에서 쭉 올라오면은 여기 뒤에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사뭇 다른데요 느낌이 그래서 펍이 많아서 여기 와서 이제 맥주 마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상도 하나 있고 오늘의 저녁은 사몬 그러니까 퍼블링머리켓에서 아까 10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걸로 비빔밥? 연어 비빔밥 연어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틀차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서 저녁도 딱 먹고 지금 샤워하고 오늘 찍은 영상이랑 사진을 잘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잘 나오진 않았어요 막박센 여행이 아니라 좀 릴렉싱하게 그냥 캐나다 벤쿠버 도시를 한번 들어가 보고 제가 저번에 이제 퍼블링마켓을 못 가봐가지고 거기도 가서 뭐 이것저것 보고 또 점심도 브런치도 살짝 먹고 이렇게 왔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도 생각보다 되게 좋고 어저께 어저께 아무것도 안하고 푹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4시부터 와가지고 계속 방에서 쉬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잠을 잤거든요 어머니랑 저랑 어머니도 어쨌든 시차 때문에 피곤하셨으니까 아무튼 내일은 이제 3일차로 시애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시애틀에서도 2박 3일 있을 예정이고 시애틀 또 기대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1호점을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캐나다에서 시애틀을 갈 때는 육로로 어쨌든 이미그레이션을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흥미로울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내일을 위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